안녕하세요 부양랑무풍입니다 휴일 오늘 휴일 잘 쉬고 계시죠 모처럼 화사한 날씨에 또 바깥 나더리도 좀 해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오늘도 부양의 무풍은 이렇게 열심히 온실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요새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그죠 저희들은 지하수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물을 뿜어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농사짓는데 짓는 쪽에 보면은 너무 너무 가물어 가지고 이체도 보면은 양수기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봉과묵이 좀 심하게 타고 있습니다 심하게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난초생육에 아주 좋은 필수적인 거 하고 지금 다른 분들 다 그거 하시죠 깍지 벌레나 송깍지나 해충에 대해서 다른 분들 다 고민하시는 분 그러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저희들이 썼던 비옥킬 있잖아요 그죠 그걸 써보니까 제가 총채가 이런게 총채나 이런 다른 깍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모르겠는데 꽃이 피었을 때 총채에 총채약을 쳐 버리면은 꽃이 다 가버립니다 꽃보고 1년 동안 아니었습니까 꽃보고 꽃보려고 아니었습니까 꽃들 보고 기르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세심하게 아니었습니까 잘 길러 가지고 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그죠 그래 하는데 총채 때문에 꽃보도 못하고 그냥 꽃이 훅 한방에 가버리는 그런 이제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 이제 부양란에서는 일반 원예용을 하는게 아니고 일반 이제 저희들이 좀 고독성 농약을 저는 저는 사실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데 일반 주구 환경에서는 그 농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저 여기는 온실이기 때문에 조금 확 털어버리니 털어버리면은 농약 살파하고 난 후에 온실 문을 열어버린다든가 그런 것도 별 피해 없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제 고독성을 하면은 조금 위험해요 위험하게 되면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어 제가 이제 이게 그 농약을 농약을 이제 쭉 해보다보니까 친환경은 그때 그때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친환경은 농약도 비쌀 뿐더러 어 다른 이제 예를 들어 총채나 그 뭐 진딤물 그런 이제 그 한 방만 죽일 수 있게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친환경은 농약 잔류 검사에 이제 전혀 남질을 안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친환경이 친환경이 아니었으면 나쁠 수도 있어요 조금 고독성 보다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은 여러 번 이제 살포를 해야 되고 고독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에 안 있으면 딱 한 4번 정도만 치고 맙니다 치고는 말기 때문에 오히려 약 한 방 치고 나서 안 있으면 식물에 뭐 고통 해가 안 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제가 뭔가나 들면 꽃들 꽃들 여기 보여 드리고 야 탄벤시스 참 예쁩니다 저번에 어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거 탄벤시스를 보여 드렸는데 이게 이 조그마한 체구에서 꽃이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부양 소차토문을 심었습니다 부양 소차토문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핀 거예요 야 한번 봐보세요 아직 꽃 핀 거는 몇 개 없습니다 꽃 봉우리만 지금 잔뜩 붙어 가 있고 꽃이 거의 없는 상태 꽃 봉우리만 붙어 있고 꽃이 많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나지막하게 해 가지고 작게 해 가지고 키우고 보고 싶은데 음 부양에는 이미 이제 요걸 전에 한 3, 4년 전에 수입을 해 가지고 다 나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요걸 보려고 이렇게 이제 하나 꼽을지도 어떤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이 이제 피어 가지고 구독자님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음 여기에 이제 특별한 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음 요 꽃도 아시죠 3페탈 3페탈 3페탈이 그러니까 잎이 없는 안 있으면 3페탈 꽃이예요 페탈이 3개가 붙은 거는 그런 꽃이예요 파리시입니다 이게 야생자연계체에서 이게 발견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걸 한번 저희들이 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기르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요것도 꽃은 매력이 있습니다 음 꽃이 밑에 닙이 없다고 닙이 없고 페탈이 3개 라는 거지 향이고 모든 건 조건은 다 갖춰져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것도 한번 실생을 해 볼까 어떤 그런 조건인데 이게 실생이 되면 가장 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실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에 노빌리오 아말리아 입니다 아말리아 이게 덩치가 무지무지만 저쪽에서 뒤에서도 꽃 지금 달궈 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비오킬을 사용을 했을 때 비오킬을 사용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꽃에 문제성이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이걸 비오킬은 이게 조금 농약 성분은 없는데 농약 성분은 좀 부족한 대신에 부족한 대신에 다른 걸 첨가를 해 가지고 첨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첨가 자체 첨가물에서 는 포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만들었던 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저한테 살짝 살짝 얹어 줬는데 나쁜 성분이 들어가서 꽃에 전혀 치명적인 곤충이나 이래 가지고 또 그거는 죽일 수 있어도 그 깍지 벌레 이런 걸 죽일 수 있어도 난초에 심인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심인 난초들이 망가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 바르킬이라고 이게 비오킬이 아니고 그 그 그 그 그 녹각 그 노진 이래 가지고 바르킬이라고 살충계 500미리 그 500미리 미터 요게 이제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요 그 효능이 진더기 바퀴벌레 모기 파리 빈대 벼룩 쥐 쫀벌레 개미 구제 뭐 모든 걸 다 듣는 거 하고 용도는 사람 또는 동물 보건에 위한 진더기 바퀴벌레 모기 파리 빈대 벼룩 쥐 쫀벌레 개미 구제를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걸 치고 나면은 이게 그 총채만 딱 죽어 있습니까 그게 어 어떤 가지는 않아요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보이는 거는 요게 우연히 이래 가지고 그 고령 IC 쪽에 가서 보면은 꾸면들이라는 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요 꾸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기에 사장님이 가장 아주 친절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 하나 더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가지고 이거 그 영양제 이거 우리 이제 우리가 부양에서 이제 티벳을 쓰면 일본에서 요것도 도입을 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만드는 만드신 거 같아요 요거 일단 제가 가지고 가지고 먼저 이래 가지고 한번 써보고 써보고 내년에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오셔서 사장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저렴한 값으로 아니 있습니까 이 부양 그 유튜브 팬들 하고 유튜브 구독자님 하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 하고 이런 쪽에서 요로 걸 한번 써보도록 한번 제가 근유를 하려고 제가 직접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아는 일본에 제이카마그린 이라고 주식이 이 회사가 아주 유명한 회사에요 여기서 제가 이걸 생산을 했다고 해 가지고 원산지 및 생산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이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에요 사실 이제 그래 가지고 요거 이제 꾸면들여서 요것도 꾸면들여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게 약간 마감포 꽃이 잘 피는 건데 요것도 제가 올해 요거 그 하이폴리아 폴리아 플러스라는 요거 오늘 제가 어제 토요일날 가서 제가 구매를 해 가지고 오늘 이제 요걸 한번 이 실험 테스트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요기에 어디서 들어 왔나가 뜨면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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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 하이파켓 파이켓이 칼라스 칼라 이게 휴대폰에서 휴대폰에 읽으니까 제가 잘 잘 그리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요기에 수입업자도 해 가지고 요거는 판매 판매원하는 꾸면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이스라엘 이 회사에도 이게 그 꽃 잘 피고 식물로 이렇게 이제 기르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는 회사에요 그래서 요 회사명만 보고 이제 제가 꾸면들여서 요거 수입해 가지고 해 가지고 왔었는지 제가 이때까지 저런 데 다른데 영풍이나 이런 데 써 가지고 하는데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써본 결과 아니었습니까? 어디입니까? 다른 것은 조금 제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수태대란 그죠? 수태대란에서 정말 제가 이때까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좋은 고기, 좋은 수태, 좋은 재질, 좋은 화분, 좋은 곳들 하시라고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세세하게 제가 이제 그렇게 이래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이랬는데 결국 뭔가는 그 피해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직격탈을 받았어요. 받은 게 왜 받았나 하면은 여기에 저는 우리 부양에서는 이거 포웨이, 포웨이라고 수태대란 포웨이 이거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안 쓰고 안 쓰고 이랬는데 이걸 제가 방송에서 포웨이만 사용하시라고 요거 이제 수태대란 포웨이만 사용하시라고 이래 가지고 한 3년간 제가 떠들어 대야 되는가 저한테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아니었습니까? 타격이 와버린 거예요. 저는 이 수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오, 정말 아니었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수태를 가지고 가지고 수태를 가지고 가지고 이 수태를 지금 사재기를 해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체도 마찬가지고 사재기를 해 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 부양에서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는데 제일 먼저 타격을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농사를 결국 짓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망하면은 화해 산업은 아니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수태를 뭐 팔방을 해두고 저희들도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구해다 구하다 못 구해 가지고 이랬는데 사재기를 해 가지고 일부 몰지각한 그런 분들이 사재기를 해 가지고 사재기를 해 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제가 이래 가지고 샀던 금액이 이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구매를 했는데 심지어 8만 5천에서 지금 인터넷에서 8만 5천에서 제가 제일 가격을 최고 싸게는 8만 5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9만 9천원 판매하시는데 12만원 판매하시는데 심지어는 이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거래를 했던데도 15만원에 판매 없다 그러면서 아니었습니까? 15만원에 판매를 하는 거에요. 이거 조금 문제를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래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수태를 안 하고 다음에 또 이래 가지고 이걸 올해 지금 제가 해 가지고 코코피스를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고 여기에 너무 예를 들어서 풍기현상 이래 가지고 이번에 마스크도 사재기를 해 가지고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랬는데 결국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제가 몇 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 이제 이 수태를 좋은 수태를 사용하시는 분 이래 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제가 정말 이래 가지고 잘못 이래 가지고 그 좋은 수태를 사용하시라고 저는 이래 가지고 근유를 했는데 그 수태를 사기가 불편한 점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때문에 다 일어난 불찰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하시고 양해하시고 제가 하루빨리 아니었습니까? 또 코코피스를 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가지고 코코피스에서 워크라나가 잘돼 조금 코코피스는 보기는 흉하겠죠. 그죠? 제가 지금 몇몇 이래 가지고 카틀리아를 코코피스 아니었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정말 가능하면 아니었습니까? 저희도 이제 부양도 이제 또 토분도 가감하게 또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 가면서 정말 잘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뭐 이래 취미인들 아니었습니까? 불모를 잡아놨고 이게 수입 원가는 저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이래 가지고 사가서 사제기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 그 인터넷이 아니었습니까? 올려 가지고 15만원까지 아마 요게 조금 있으면은 제가 제 상황인데 제 생각인데 아마 요거 인터넷에서 20만원도 효과하게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조금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최고로 사람들이 이게 나쁜 방법이 저희들이 지난해도 지난해도 15만원 하는 업체에서 업체에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12만 5천원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다고 하네요. 아예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뭔가는 아들 보고 다른 데도 뭐 이래 가지고 숫대를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지금 저희 부양에서도 앞으로 이게 굴피도 자연보호 차원에서 아니었습니까? 이게 굴피도 자연보호 차원에서 아마 이게 통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벌써 아니었습니까?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에서 부양 부양의 부작 토분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먼저 선두저를 저희들이 실험해 가지고 실험하는 결과 올해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음 이것도 지금 그날은 숫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코코피스를 해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아예 거기에서 코코피스를 심어 가지고 부양 토분에 한 5신치 막게끔 싹둑 잘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 쉽게만 딱 심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코코피스를 나중에 이제 그거 뽑으면 코코피스를 그렇게 부양 토분에 또 너무 또 키우고 옆에 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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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방법을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찾아보고 이게 뭐 저희들이 뭐 꽃 보고 예쁜 거 꽃 보고 즐기고 좋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판매자 나쁜 습성을 가지는 판매자 아니었습니까? 그분들 또 이래 가지고 막 그걸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저희 남내에 너무 비싸게 사 가지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꼭 달라는 저희 집에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이 안 팔 수도 온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도 택배비 포함하고 이래 가지고 부산 갔다 오는 경비를 해 가지고 뭐 거의 저도 이래 가지고 지난해는 조금 많이 비싸게 판매를 해 지금 얼마 전까지도 판매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비싸게 샀으니까 제가 이제 가격은 그 이하로는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거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았는데 이때까지 제가 쭉 거래를 해 왔던 그 회사 부산에 있는 그 회사마저도 안 있습니까? 그저고 외면을 해 버리네. 이게 돈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부모 행계도 별로 없는 거에요. 어리도 필요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구독자님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려야 큰소리 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꾸면들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수태도 팔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거든 그렇게 수태도 팔고 있고 대구 부근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거기에 조금 나가시면은 거기에 고령 아이시 부근에 거기에 보면 꾸면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부양해서 왔다 그러고 있습니까? 하면은 아마 한 15% 정도 20% 정도 아마 싸게 모든 영양제라든가 이런 건 수태는 아마 그 가격에는 못 사실 거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구하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영양제라든가 다른 원예용품들 그죠? 그래가 부양에서 진주 부양에서 오셨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직원분이나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실 겁니다. 해가지고 좋은 일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좋은 취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취미가 되시고 요거는 제가 아이비아 인슴이고 화성 키 요거는 이게 천년 유기질 비료를 놓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양 토분에 우리가 지금 실험 테스트를 오늘부터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영양이 그렇게 안 있으면 CN 영양이 아니라 가지고 CN 영양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약 4, 5개월 동안 안 했습니까? 그죠? 신화뿌리가 나고 나서 지금부터 올리면 질소 성분은 여기에 10% 밖에 없고 용성 인산이 또 10%예요. 내온수산 인산도 10%고 용성가리도 10%고 내수용성가리도 9.5% 용성고토도 1.7%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싼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거는 거의 한 이게 요거 한 통에 한 돈 많은 정도 하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올해 제가 써보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박스를 혹시 싶어서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거 되면 그거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거의 한 만원에 만원에만 나갈 거에요. 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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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가격이 나가지고 만원인가 만사천인가 확실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 잘못 하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걸 보고 이거 구매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내가 보지는 안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또 꽃이 잘 피는 아니 습니까? 그죠? 여기 구맨들에서 이렇게 12,000원에 판매를 한답니다. 그죠? 12,000원에서 판매가격이 딱 적혀가 있어요. 그러게도 거기에서 이걸 하나 사셔가지고 조금씩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주어야 되나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산갈이가 인산갈이가 얼마 인산이었네요. 인산 용서 인산갈이 이것도 지금 같이 아니습니까 주셔도 이래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그 성분을 성분을 물에 몇 대 몇 수를 타가지고 주는지 알겠습니까 그걸 확인해가지고 판매할 때 구매하실 때 알겠습니까 사장님이 아마 이거는 한 통을 제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12,000원 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 제가 가격을 확실히 어 하는데 그게 많은 정도는 아마 비싸봐야 15,000원일거에요. 그 사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유튜브 끝나고 나서 요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한번 사장님한테 상의를 한번 해보고 요거 오늘 저희들 오늘 이 순간부터 한번 아이비 화성 케이라는거 사용하면 해가지고 내년에 올가을에 꽃들 한번 피아보도록 하면 어떤 꽃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한번 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좋은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또 수태가 제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수태 A4 요번에 요거트 A4도 한 개씩 안 있습니까? 배정을 받았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한 개 배정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호야님한테 하고 또 호야님한테 한 개 부탁을 드리고 저쪽에 저쪽 어디입니까? 우리 카페 회원님 계시는 여사님한테 부산에 이걸 가져가가지고 저쪽 어디입니까? 부산에 영풍에는 한 개 99,000원에 팔고 있더랍니다. 팔고 있고 그걸 사가가지고 바로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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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원에 영풍에는 저희들이 한 개 더 달라 그래도 더 안 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우리 여사님이 수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자기가 거래하던 양란 거래하던 쪽에서 양란이란다 우리나라 출란 거래하는 데서 이 수태를 사용하는 데가 있더랍니다.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섯 개가 남아있는데 한 개 13만원에 돌려가지고 저희가 어제 송금을 시켜줘가지고 여사님이 다섯 개를 사주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사님이 가지고 오는 돌려개입비 드리고 일이 되는 것들면 거의 한 개 15만원 16만원 정도 지어버리겠죠. 나중에 택배 저희들은 농사질려고 쓰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아니습니까 이게 제게 좋아 보이니까 이걸 꼭 아니습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참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 죽을 짓을 해가지고 제 죽을 짓을 해가지고 제 스스로 해가지고 돈은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그죠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다면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누가 버려갔죠 엉뚱한 사람이 다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코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죠 그걸 제가 하루속히 내년까지 안 있으면 꼭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코코피스에서도 수태 못지않게 잘 자르는 걸 제가 깔끔하게 하는 거 그거는 실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시시는데 주슬주슬 해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광고성 아닌 광고성 이게 광고를 했는데 요거 구독자님이 대구에 특기개구에 계신 분 또 대구 부근에 출란하시는 분들 그죠 거기에 보면 출란자재를 이렇게 모든 데서 거기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생산하는데 거기 가서 사면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하겠습니까 꼭 출란하시는 분 이게 합천에 계시는 분들 출란하시는 분들 꼭 합천에 출란 많이 하신답니까 거기에 거기에서 20분만 20분만 더 가시면 됩니다. 고령IC에서 꾸면드리라는데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부양에서 왔다 그러는데 부양에서 소개해 왔다 그러는데 한 20불은 제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0불은 싸게 해 드려보세요. 그래 그렇게 해 드리는데 거기 가서 꼭 한번 좋은 제품 한번 구매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은 참 사장님도 친절하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다 친절했습니다. 친절하고 기억이 오래 남고 그래서 주일 쉬는 날 제가 주절주절 주진앱는 말도 좀 심하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 이후 수태대란에서 벗어나는 길을 빨리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 쉬시는데 모두 편의 잘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청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씩 이래가지고 그냥 서로 인사식으로 한번 이래가지고 댓글 한번 써주세요. 써주면은 저는 그게 힘입니다. 힘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니습니까? 그죠? 제 이야기 중에서 조금 도움이 되었다면 아니습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한번 댓글 댓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일 편안하게 쉬십시오. 감사합니다.